근데 이거 내릴 데가 없는데? 열기 아 잠깐만 이거 어차피 소드님 박에다가 안 뜯어 이거? 진영상태 로비로 나가서 아 했다 참가 했다 키가 너무 어렵다 키 외우는게 참가중 참가중 네 입장했습니다 떴어요 이거 좀 배우면 좀 괜찮아질거 같아요 이거는 아 아 아 아 아 아 탈모님은 탈모님은 학살비 주고 소드님은 아직 아무것도 안하고 나는 일단 멀리서 로딩 길다 이 공군이 또 백포인데도 좀 들어간 오래걸리네요 약간 들어왔다 어딨어요? 근데 지금 어디서 싸우는거야? 아 좀 뒤에서 싸우고 계시네 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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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안보인다 와 되게 힘드네요 이거 어 벽도 막타를 집앗들어오 이건 못 올라가네 아 오씨 왜 총소리 들리는거 봐 어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임좀 에임좀 탄다 아 미친 컷 연습을 좀 해야겠는데요 진짜로 아 연습을 좀 해야겠는데요 진짜로 아 연습해야 돼요 좀 아 빡사다 어 무기상자가 하나 있다고 왔는데 스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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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인무 발견 무기상자 어디있어? 무기상자있다고 했는데 어디있어 무기상자 무기야? 어딨니? 3층에 있나? 아 네 여깄네요 3층에 있네요 오케이 3쪽으로 가야지 네 부착물 부착물 아 부착물이야? 아 부착물이 해도 돼요 어차피 어 잠깐 떨어지겠다 근데 이런거 하나하나를 얻어야지 저거 뭐냐 하지 그렇죠 여기 왜 온거에요 여기? 저거 느낌표 느낌표? 네 느낌표 어딨어요? 노란색 느낌표야 저거 안뜨는데 안뜨신다고요? 저거 안뜨는데 소음기 제거 버드도 있구나 소음기 장착도 있고 이거 그 뭐냐 캐릭터 방향 바꾸는거 어떻게 해요? 그거는 모르겠어요 키가 뭐지? F가 공적공격이고 Z는 드론이고 다음 미션 떠요? 임드? 네 저는 했어요 아니 뭐임 누가 폭탄 던졌어 G키 누르면 폭탄이요 H 누르면은 큰 무기 다 집어넣는거고 H 누르면은 큰 무기 다 집어넣는거고 뭐가요? 그 바꾸는거 이제 어디로 가야되요? 오 잠깐만 폭탄 던졌어 폭탄 던졌어 어 잠깐만 이거 어 SMG있다 여기 오 Q 조준하고 Q 누르면은 핑 찍네요 처음 알았다 여기 여기 SLG 자 미션을 받으러 가야죠 또 조준 안정화를 계속 해줘야되나 신체 능력도 할까 아 조금 더 드네 지향성 탐퍼짐 군대 지구력 아이템 쌍화환경 확대 이거 그 디비전처럼 테크 따라가지고 업그레이드 하는거네요 네 일단은 들어오는 나중에 하고 일단 신체 능력 지구력 먼저 배워야겠다 오케이 어디로 가실래요? 핑 찍었어요 노란핑 이거 다 터지려고 할려는데 이거 탈거에요? 흫 가시죠 그냥 차타고 가시죠 아 나 저기도 헬기 있네 아 있어요? 잠깐 여기 드론 있는데 드론 뭐야 저거 아 저거 하늘에 드론 띄워놓은거구나 그냥 여기 근처에 헬기 하나 있거든요 어 여기있다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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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착륙시켜놓은거 그거 저쪽에 있네 잠시만요 저기있을거 같은데 잠시만요 이리로 돌아가는데 아 쏘드님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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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컷 야 어떤 창구시켜놨지 아 저기 저기 제가 핑 찍어둔거 있는데 네 그거 천재고만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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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있거든요 다잡음 아니 민간이 때문에 다잡음 안오시면 저 먼저 갑니다 탔어요 탔어요 이제 어디로 가면 A로 가면 되죠 네 마우스키 마우스키 누르면 좌석 변경하네 어어 이 분 봐라 위험하게 운전하신거 이런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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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기의 묘미입니다 아시겠어요? 이거 하실래요? 아니요 시발료 공수 해볼래요? 이거요? 아 위에서 쏴 위생으로 안돼요 각이 안나와요 저 나와요 잠시만요 아 조금만 조금만 더 해주고 되는데 아 공격한다 공격한다 아 저 맞잖아요 아 아파 위험하다 위험하다 아 저기 다 했거든요 벌써 아 참여겠다고 도로에 오 낙하산 먼저 배우겠다고 다음꺼내 아 빨리 뛰어내려야지 아 이 아 아 한 명 제거 한 명 또 제거 한 명 제거 한 명 제거 앞에 제거 한 명 더 있어 그리고 건물 안에 있어 건물 안에 두 명 있어 한 명 더 벽 사이로 오케이 잘못 한 명 더 권총으로 잡자면서 왜 혼자 아니 님들이 늦게 잡잖아요 그래서 돌격포기 때려 잡는 거 아닙니까 아 알겠습니다 한 명 컷 드론으로 찍어드리고 있잖아요 자살기 빵 들어가면은 나를 쏜다 적임 그럼 잡으면 돼 오 왔다 근데 이거 좌우 어떻게 변경해요 모르겠어요 그걸 찍 포인트 나이스 오케이 이제 저거 배워야겠다 낙하선 배워놔야지 아 낙하선 뭐 배우 먼저 떨어져서 싸우려구요 아니다 아니다 이거 이거 냅둔 다음에 저거 배워야겠다 무기나 계속 배워가 낙하선 뭐 배우네요 낙하선 550룸 아 아 그렇네 낙하선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어 아 정말 죽이려라 가시죠 잠깐만 여기 잠깐 여기 한번 차가지고 문 열어 여기 장탄 장탄 채우는 거 어딨어 이제 어디로 가죠 휘발유 공수 한번 해보실래요 가시죠 안오시면 먼저 갑니다 저항군 봉기 이미 다른 미션 받으셨는데 저항군 봉기라고 그러게요 어 뭐야 필리기 쏘는 것도 가능한거 필리기 쏘는 것도 가능한거 일단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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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비행기 간탈 어떻게 가 비행기 간탈 어떻게 가 내가 떨어져서 저기 저기 앞쪽에 내가 갈게요 이미 들켰지만 들켰지만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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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괜찮은 벗어나면 돼 여기 여기여기 여기 창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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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너무너무가 치는거 아니에요? 이렇게 가야죠 그래야 저기 그거 되죠 제 지금 헬기실력을 무시하는 겁니까?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 꼬라바라가 드리죠 저기 적진 앞에 꼬라바라가 드리죠 일단 권촌 들고 돌진해야지 불격 못하게 어그로 끌었습니다 제가 하 진짜 인성참 고고 한 명 컷 한 명 더 아 이거 뭐야 이걸 해주고 가야지 컷 이거 뭐잉? 의약품 여기 늘까 많은데요? 다녀 자 다 넣었나? 오케이 이것만 하면 되네 이제 이거 비행기 강탈 잠깐만요 저 이거 한 개 더 해야 돼요 여기 있네 이건 아닌가? 네 타놨어요 제가 탔어요 제가 탔어요 지금 고고 비행기 제가 볼게요 제가 몰아 볼게요 가신다 네 탑승 가능하구요 아 여기서는 쏘아치지가 않네요 이거 어디로 가야되요 아 이거 내릴까 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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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대 할래요? 비행기 한 대 헬기 한 대 운용하실래요 그렇게? 아 저기까지 가야되? 아 멀다 아 이거 아 맞다 이거 밖에 안들어가는거지 아 이것도 헬기처럼 운전하는거네요 저항군 소유 어디로? 공항이요 저있다 아 엔쥬님 몇시까지 오실거에요? 이었어요 좀 봐주세요 네? 몇시요? 온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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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러면 저 비교수하러 갈게요 나 다시 돌아가가지고 한바퀴 돌아가야겠다 제인스킨 구매 완료 헬 구매하셨어요? 엔쥬님 엔쥬님 에? 헐 헐 헐 헐 아 이걸 뭘 어떻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까지 달립시다 진짜 스킨의 영혼을 탈았습니다 딸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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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깜짝이야 착륙이 되요? 아니 동물학대 아니에요 이거? 착륙키가 따로 있구나 고난이 있는데 아 착륙키 없어요 이거 따로 아 없어요? 제가 지금 눌러서 타이럭한거에요 아 잠시만요 님들 잠시만요 잠시만요 님들 잠시만요 님들 마음에 안되는데 죽일까요? 아 잠깐만 여기 여기 캐스트있는거 같아 에 M M 누르면 밑에 바로 밑에 바로 바로 밑에 바로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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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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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수송차량 세우기 하나 있네요 수송차량 세우기 갈까요? 네 뭘로 세울까 뭘로 세울까 근데 일단 확실한거는 헬기 말고 딴것도 하시죠 그냥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예에스 고고고고 에 못하는구나 에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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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타요 뒤에? 네 못타요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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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뒤에? 어 오케이 오케이 못타셨는데 오케이 오케이 이거 2인형밖에 안되잖아요 네 못타요? 아 그럼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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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봐요 가봐요 아 이거 가봐요 탁쓰면서 가봐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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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고고고고 하하하하 안되네 안되네 밴 탓이죠 밴 탓이죠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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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일 승이지 이거는? 아 여튼 1일 승이네 저분 지금 헬기 타고 가시거든요 어 이거 밤대가 안에 점점 오오 날짜게냄 날씨게냄도 있네 아 날씨게냄 날짜게냄 오 뒤에 뒤에 따라온다 뒤에 따라온다 뒤에 붙었다 뒤에 붙었다 뒤에 붙었다 뒤에 잡아줘요 못잡아요 헬기 아 소드님 잡을 수 있구나 오 저거 저 차 뺏을까? 오 잠깐 저 차 더 차라 저 차 뺏어 아이 그냥 먼저 가렵니다 저는 소드님 타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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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더 좋은 차 더 좋은 차 더 좋은 차 에이 그거 뺐는데 잠시만 아 됐다 됐다 몇대를 때렸는데 몇대를 때렸는데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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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감을 수 있으면 됐지 뭐 오우 아 우리가 더 빠르네 탈머디보다 그죠? 제가 더 앞에 있는데 지금 빨리 왔어요 지금 빨리 왔어요 지금 으아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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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봤어요 봤어 네 내립시다 아 왜 저한테 쏘세요 총을 도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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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쓰러져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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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디엔 님디 아 이거 왠 시체가 있쪄 여기 제가 제가 사전에 해드릴게요 제가 사전에 드릴게요 됐다 이거 이거 이제 운송 해야돼요 잠깐 보급이체 전송 끝났는데요 끝났는데요? 뭐하세요? 끝났는데요? 아니 이거 저까지 둬야되요 노란색 핑인데 오 오시네 아 잡타고 오시는구나 아니 그거 끝났다니깐요 지금 노란색까지 가야된다니깐요 저기 그거 다른거에요? 네 다른거 하러 가셔야죠 오케이 오케이 네 다른거 보인다 드론 드론 써드려요? 오 야간에 이거 진짜 뭐야 이거 뭐 밤에 밤에 빛을 쓰는거 없나? 뭐있는데? 탑승자 아 관한 정보찾기 정보찾기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잠시만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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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우고 갑시다 여긴 파밍할 수 있는거 있을건데 분명히 네 주변에 파밍 좀 하고 가셔야죠 바로 가실거에요 저기 스킬포인트도 있네 스킬포인트 맞나? 아니 스킬포인트 아닌데 오 여기 이거 차에 차에 미딩온 달려있는거 있어요 아 그거 봤어요 훈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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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쌍안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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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요? 아 지금 지금 뭐냐 스킬 새로 나와가지고 보고 있었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혼장 먹었어요 혼장 먹었어요 혼장은 이렇게 이렇게 이거 운송해야 돼요 저희 이거 네 갈게요 어 적외선 감지 능력이 있네 아 있다 갑시다 아 이거 아 잠시만요 초록색 안먹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되시고 오세요 스킬 보고 있어야지 어 잠시만 잠시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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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성 출발합니다 이제 네 다 타셨죠 네네 땅개로 갑니다 적외선 어디서 보시는 거예요 저기 적외선 아이템에 보시면요 저기 두 번째 5레벨 쪽에 있을걸요 적외선 감지라고 4레벨인가 아 네 확인 확인 네 다른 스킬 찍을 게 없어가지고 땅개 땅개 할게요 그냥 땅개로 운영할게요 근데 적외선 감지 이거 어떻게 쓰는거지 스킬 스킬 이름 스킬을 뭘로 쓰는거야 뭘로 쓰는 지 알려줘야지 인마 스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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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킬